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작년 가을, 겨울 동안 말린 메이크업 시리즈를 쭉 진행했었는데요. 그 추억의 시리즈를 살려서 요즘 데일리로 정말 많이 했던 말린 오렌지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습니다. 채도 높고 밝은 오렌지 느낌보단 부드럽고 그윽하지만 컬러감은 확실한 그런 오렌지 컬러가 포인트예요. 요맘때쯤 딱 즐기기 좋은 그런 웜톤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나스 컨실러로 눈가 밑, 다크스쿨과 코 주변의 붉은기, 옅은 잡티들을 가볍게 커버해주면서 톤을 맞춰줄게요. 요 제품은 확실히 매트한 베이스랑 궁합이 좋아요. 컨실러랑 파데가 너무 다른 제형이면 피부에 밀착이 힘들고 제형이 서로 겉돌 수 있어요. 요즘 가볍고 매트한 피부 표현에 빠져서 쿠션으로만 얇게 베이스를 깔아주고 있어요. 너무 두껍지 않지만 적당히 커버력이 있어서 균일하고 뽀송한 느낌을 도와주는 쿠션을 사용해줄게요. 바비브라운 쿠션 제품이 원래는 굉장히 묽고 촉촉했는데 리뉴얼돼서 커버력이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라이트 컬러는 자연스러운 21호톤의 톤과 커버를 도와줍니다. 다음은 쿠션 컬러보다 밝은 컨실러를 하이라이터처럼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 개인적으로 컬러가 다 전체적으로 밝은 것 빼고는 커버력, 밀착력 다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눈가 아래 다크서클과 콧대, 턱끝에 터치해서 부분적으로 밝혀주면서 입체감을 줍니다. 저 리얼테크닉스 이레이저 스펀지는 꼭 사세요 여러분. 정말 인생템 스펀지입니다. 요즘 날씨가 선선해져서 이런 리퀴드 타입의 쉐딩 제품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채도가 좀 있고 노란끼가 도는 타입이라 쿨쿨한 메이크업엔 잘 어울리는 쉐딩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웜톤 메이크업엔 다이어트를 확실히 한 듯한 느낌에 엄청난 쉐딩 효과를 줍니다. 중간에 입술이 건조해서 립밤을 발라주었어요. 다음은 눈썹. 머리는 염색했지만 브로우는 염색하지 않았을 때, 또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하기 귀찮을 때 해주는 방법 소개 드릴게요. 초코 브라운 브로우로 눈썹 모양을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블랙 컬러의 펜슬로 눈썹을 한올 한올 그리면서 마무리해줄게요. 이렇게 하며 눈썹 마스카라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썹을 그릴 수 있어요. 바탕색을 브라운으로 본인의 눈썹 컬러와 동일한 얇은 펜슬로 숱을 채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맥 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꼼꼼하게 컬링해줄게요. 뿌리부터 힘을 주지 말고, 1분의 1 지점부터 위쪽으로 치켜올려주면서 찝어올려주면 훨씬 자연스러운 C컬을 미리 세팅할 수 있어요. 먼저 회색빛이 감도는 잿빛 컬러의 섀도우를 사용해줄게요. 너무 진하게 바르면 위에 얹힐 말린 오렌지 색감의 컬러들이 탁하게 표현될 수 있으니까, 넓은 섀도우 브러쉬로 한 번씩만 가볍게 쓸어줍니다. 오렌지 톤의 쨍한 컬러감이 살짝 부담스럽다면, 이런 컬러를 옅게 깔아주어서 채도를 중화시켜주세요. 그 다음, 따뜻한 황토빛이 감도는 캐러멜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쌍꺼풀 라인부터 또렷한 컬러감을 표현해주면서 그라데이션을 해주는데요. 눈두덩이 중앙이 아닌, 좀 더 과감하고 넓은 영역에 펴발라야, 평소와 조금 다른 그런 힙한 느낌의 캐러멜 브라운 톤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컬러 메이크업을 할 때 눈화장이랑 치크 조합이 어렵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런 치크를 섀도우로 활용해주셔도 짱짱 좋아요. 특히 다채로운 컬러감이 다 표현되기보단, 립이나 치크, 아이나 치크처럼 톤이나 채도감이 통일되어 보이는 게 적당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다음은 오렌지 톤이 감도는 쉬머한 폴섀도우를 사용해줄게요. 이런 화려한 골드톤은 확실히 오렌지 컬러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눈두덩이 중앙을 중심으로 펴발라주고, 마찬가지로 애교살 중앙에도 터치해줍니다. 이번 메이크업의 페리페라 섀도우를 좀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암튼 이건 밝은 브론즈톤의 쉬머한 텍스처인데, 눈두덩이 중앙, 속눈썹 모근에 가깝게 손가락으로 꼭 눌러서 발색해줍니다. 그 다음 지속력이 짱짱 좋은 초코브라운 라이너를 사용해서 점막을 꼼꼼하게 채워줄게요. 개인적으로 이 아이라이너 정말 강추입니다. 부드럽게 잘 그려지고 저한텐 번짐이 크지 않더라고요. 쌍커풀 라인을 따라 눈꼬리를 올려 그리지 않고 눈매가 연장되듯 길게 빼주었어요. 그 다음 팔레트의 맨 왼쪽 딥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아래 눈매가 더 크게 트인 듯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삼각존을 다 까맣게 채우지 않고 언더 점막을 연장하듯 라인감을 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 진한 초콜릿 색상의 쉬머한 섀도우로 라이너를 그려주었던 부분을 가볍게 풀어줍니다. 눈매 앞쪽도 터치해주면서 깊이감을 더해줄게요. 그 다음 애교살 뭐 발랐어 질문의 1등 공신인 스틸라 키튼 카르마를 사용해줄게요. 작은 라이너 브러쉬에 소량만 묻혀서 콕콕 찍듯이 애교살에 발라줍니다. 이 방법은 양 조절도 쉽고 뭉친 느낌 없이 블링블링 완전 예쁘게 표현이 돼요. 마스카라는 조디템 인생템 슈에무라 페탈래쉬 마스카라를 사용해줍니다. 중간에 뭉치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떼어내주면서 덧발라주세요. 그 다음 스크류 브러쉬의 헤드 부분을 라이터로 태운 다음 속눈썹 고데기처럼 사용해주세요. 열감으로 뭉친 부분도 풀리고 컬링도 훨씬 고정이 되어요. 언더 속눈썹은 마스카라 사용 전에 열감을 주어서 내려주고 마스카라 팁을 세워서 언더의 중앙 위주로 속눈썹을 강조해줍니다. 치크로는 아까 섀도우로도 활용했던 이니스프리 3호를 사용해줄게요. 볼 부분을 넓게 감싸듯이 블러셔를 발색해주세요. 이 컬러 촌스럽지 않은 적당히 톤다운된 오렌지로 컬러가 정말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다음은 인스타그램에서도 인생립으로 소개해드렸던 투콜포스쿨 허쉬 브라운 3호를 사용해줄게요. 말린 낙엽, 말린 오렌지가 섞인 듯한 가을가을한 컬러감이에요. 포근하고 부드럽게 발색되면서 밀착력도 정말 좋더라고요. 대신 입술 각질은 깔끔하게 제거하고 발라야 텍스처 표현이 훨씬 예쁘게 살아나요. 입술에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립스틱 바디를 톡톡 두드리면서 살짝 번진 듯한 스머지 립을 표현해줍니다. 이것도 넘나 예쁜 것! 투콜포스쿨 라커 4호로 입술 안쪽은 립스틱 컬러보다 좀 더 진한 느낌으로 그라데이션을 주면서 컬러감을 확실하게 표현해줄게요. 얼굴 포인트 쉐딩은 캔메이크 노즈 섀도우 파우더를 사용해줄게요. 눈썹 앞쪽을 터치해주면서 깊이감을 주고 콧대와 콧볼도 정돈해주면서 어떻게 보일 수 있도록 쉐딩을 넣어줍니다. 딱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그림자를 살짝 넣어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액세서리까지 착용하면 메이크업 끝! 그럼 여기까지! 이 가을에 넘나 예쁜 말린 오렌지 메이크업이 완성입니다. 무화과, 단풍, 약간 이런 느낌의 컬러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요새 한동안 이 메이크업에 정말 푹 빠져서 한 것 같아요. 특히 가을 웜톤이신 분들께 정말 철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홍콩 마카오 여행을 알라와 함께 떠나게 되었어요. 알찬 여행 브이로그 준비해서 올게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한 주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